5분 남았다 전남은 천재다 대통령님 보시소 간이 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여기 이게 철로의 진동을 감지해서 열차가 일매나 떨어져 있는지 가르쳐주는 시너지인데 연지를 사투리를 쓰는 놈이 어디있노? 맞춤법도 개파이더 떡볶이 정원에 찾아갈까? 그래! 가자! 야 우리가 질부치다 넌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하나? 이 강사가 뭐 어디 힘이 있니? 정해진 대로 운중만 안 하긴데 그 정대로 하는 것이지 국민학생도 아니고 아직까지 단역 타령하는게 제정식이야? 단역 타령인데 말이 등소를 해 말이 왜 안되는데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 너무 예쁘다 이거 바쁘다 나한테 얘기하자 시험부을 본다 좀 자 아이고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돌린거 돌린거 아이고 어디 아이고 도라이네 도라이네 아 왜? 너네 좋아하나 뭐하나? 내 꿈은 안 궁금하나? 뭔데? 뮤즈 뭔데 이게? 편지란게 말이다 아주 델리케이트한건데 참 아이씨아이네 비행창권이지 액션이네 에로 맨날 우주 나오는 책만 보지 마고 이런것도 좀 읽어놔 뭐로 인해? 아르바이트 다음주가 아버지 생신인거 알지? 카드라나 써 드리는거 어떨까? 아 됐다 정준경 니 네버 많이 봤지? 됐다 그도 알아 죽는데 서울가서 훌륭한 사람 되면 간역 하나 만드는거 일도 아니다 근데 나는 누나랑 일해 있는게 더 좋다 이런게 쉽게 오는 줄 알아 평생의 구석에 저밖에 살거라 아직도 못 썼나 무슨 말이야 아버지 옷 안갔나? 니는 얼굴 잘생겨서 괜한타 아버지 옷이라